그 여자 아직 못해진 거지? 3년 동안 숨어 살던 놈이 갑작스레 집을 구하는 이혼일까? 서훈이 동생 찾았습니까? 되도록 빨리 찾았으면 좋겠는데 야, 이런 우연이 있나? 뭐라고요? 친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? 걔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개미인아 보인이 서훈아, 달봉이랑 네 동생 아저씨 뭐해요? 일 좀 해보려고, 나도 나한테서 2천만 원짜리 복을 뽑아낼 때까지 고마워요